아니 화덕이 왜 두 개씩이라 필요해 근데 이거 하나 만들었으면 됐지 이거 왜 또 만들어요? 빵을 굽는다고요 여기서? 불법이 다 철거해 이거 불법이 불법 불법이 다 철거해 이 두 개씩이라 왜 만들어요 이거? 이거 불법건축을 다 철거해 철거돼서 누가 여기다 쓰레기 태우래요 쓰레기 왜 태워 여기다 왜 이렇게 무거워 쓰레기가 뭐예요? 아니 지금 주택에서 커피숍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? 집이 100년대서 고양이 뭐예요 고양이 집이 100년대서 지금 커피 타고 있어요? 아니 지금 문제 아니 장아 왜 이렇게 많아요 장아 아니 바닷가에서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수집해 지금 단속 대상이에요 단속 대상 누가 이렇게 장아를 많이 사다보내요 자꾸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거? 뭘 보관하고 있길래 비밀번호까지 뭐가 들어있길래 아니 그냥 막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 우와 많이 들었네 저거 오비바를 우와 야 장아 왜 이렇게 또 있어요 장아가? 여기도 있잖아 야 아 거릴라네 어릴라네 어 야 없애운 냉장고 두 개 야 이 안에 바지락이 엄청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형이 가게 할 거예요 뭐 없애운 냉장고 두 개 저거 다 비밀번호 다 비밀번호 아 카페 아 맞아 나중에 저거 칼국수 예 한다고 그랬어요 아 좋네 여기도 경씨가 여기는 공방인데 아 야 야 태양광은 혼자 지한테 왜 아니 뭐야 날 밑에 있죠 나는 밑에 있죠 여기 일로 올라가줘 아니 밖에서도 일하시고 여기서도 일을 하셔 야간 작업 하시면 안 돼요 이 때가 막내가 너무 아 그래 아니 그건 부전하는 거 네 날도 저렇게 해요 하루 종일 일 하나 쓰다가 야간 작업 절대 하지 마세요 날로 해놨구나 야 그 이게 구멍이 있어서 학두기님 보셔요 선배님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셨죠? 예? 좀 배워요 배워 예? 선배님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잘 배워요 쉬고 났으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야 나 이거 하나만 잘라줘 그림이나 그리고 다니고 아니 제가 못해요 이거를 아니 어디 선배한테 이런 걸 주문하고 그래요 아니 제가 이런 걸 못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동생한테 선배한테 이런 거 주문하면 안 돼요 아니 전문가는 아닌데 배워야지 좀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보고 다 만들더라고요 봐봐 뭣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집에서 그림만 그리고 아 실제로 제가 만들고 착하다 해가지고